안녕하십니까 쉬운과학 쫄지마 이번 시간에는 질산 암모늄의 용에는 흡열반응이다 로 기억하는 반렬반응 흡열반응 구분하기 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반렬반응 흡열반응 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하지만 공부하고 나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나머지는 반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흡열반응을 암기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면요. 흡열반응이라는 것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죠.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니까 열이 적어져서 온도가 내려가겠죠. 발열 흡열에서는 어떠한 예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분해가 있고요. 두 번째 합성이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열 받아서 분해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를 받아서 분해된다. 열을 흡수해서 분해된다. 전기를 흡수해서 분해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분해인 경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 이라고 하는데요. 소다라고도 하고요. 이스트 라고도 이야기해 주죠. 빵을 만들 때 넣는 것이고 전자렌지에 넣거나 오븐에 넣어서 구울 때 열 받아서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있는 전기 분해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경우에 전기를 받아서 전기를 흡수해서 분해하는 것이니 흡열 반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빛을 받아서 합성 포도당을 만든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열 분해, 전기 분해 즉 분해라고 하는 건 단어가 주어지면 쉽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광합성, 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단어가 주어졌을 때 흡열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험으로 보통 잘 나오는 것인데요. 삼각 플라스크에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 토막 사이에 물을 놓은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 물이 얼어서 삼각 플라스크를 들었을 때 나무 토막도 함께 들리는 실험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 열을 흡수해서 기온이 내려가니 물이 얼어서 함께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죠. 수산화 발음이나 염화 암모늄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보통 삼각 플라스크 같이 들린다 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아, 열을 흡수해서 물이 얼었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핵심인 질산 암모늄 질산 암모늄이 용해되는 경우에도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해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장이나 단어를 보면 구별할 수 있겠고요.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은 실험으로 제시되었을 때 실험 결과를 보고 흡열 반응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산 암모늄을 용해 녹이는 것이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열 반응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 보시면요. 산과 금속의 반응입니다. 자,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소 이온이 있던 자리에 금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누가 있는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산과 염기가 만나서 가운데 중화가 되는 것도 역시 발열 반응이 되겠고요. 또는 산을 물에 넣어서 묽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도 발열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염기를 물에 녹이는 즉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는 용에도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연소는 아이 따뜻해 열이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소라고 하는 게 산소랑 반응하는 것인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호흡인 경우에도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소와 반응에서 철이 녹수는 경우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는 것도 역시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화 칼슘이 물과 반응하는 것 역시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은 어떠한 예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질산 암모늄의 용에는 흡열 반응이다 하나를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을 받아서 분해된다. 전기를 받아서 분해된다. 흡수해서 분해된다. 광합성, 빛을 받아서 빛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그리고 실험이 있었는데 물이 얼어 나무 토막도 함께 들린다. 이것은 주어지면 구별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